네 여러분 우리 6주차 마무리 됐습니다 우리 쭉 우리 다른 학생들 과제 한번 읽어보고 또 제가 또 이번에는 또 처음으로 또 낭독도 좀 해왔습니다 일부 음성 시원이 안 되는 여러분들 과제 상당히 잘 해주고 있고 네 우리 꾸준히 라이딩을 계속 이렇게 벌써 글 쓴 지가 네 벌써 6주차가 돼 가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6주차에는 뭐 했습니까 그렇죠 아까 우리 처음에 테크니컬 라이딩 네 우리 지난주에는 코리스판던스 라이딩 했고 네 그 전주에는 인스트럭션 라이딩 그 전주는 썸머리 라이딩 네 그 다음에 이번주는 네 그렇죠 progressive 리포트 라이딩 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6주차 여러분들 과제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우리 아직 여러분들 추석 연휴에 휴우증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5주차 과제가 네 지금 아직까지 많이 도착이 안 한 것으로 봐서 지금 여유있게 다음 주에 네 아 이게 몰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6주차 과제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 네 6주차 과제는 없고 네 음 아 일단 지난 5주차 과제에 네 뭐죠 그렇죠 코리스판던스 라이딩 네 그거를 잘 마무리 져서 5주차 2주간 지금 열어놨습니다 그때 잘 아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6주차 이제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이제 좀 네 우리 아 아 네 겅호 네 좀 다시 네 마음을 다잡고 아 다시 시작하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7주차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very nice week and see you next time everybody bye bye we'll be back and see you next time then bye bye you 5주차도 고용 5주차도 고용